조국 윤석열 캠프는 최강욱이 손준성을 시켜 고발장을 쓰게 하고 기소를 당한 후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조국 최강욱 하다하다 안 되니 이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분이 있던 윤모의 수화를 시켜 직접 저를 고발하고 의원직을 거는 재판을 받으러 다닌다는 거로군요. 그저 웃지요. bs. 채널A와 윤아무개가 친하긴 친한 사이인가 봅니다. 준성아 힘내라. 최강욱 채널A. 제보자는 누구? 국민의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윤석열 즉 손준성 청와대 반부패실에서 꽂은 최강욱 나이. 손준성 최강욱 나이. 윤석열 즉 최강욱 라인 시켜서 청부고발. 황당. 그저 웃지요. 최강욱. 끝. 그렇 Ground.